콘텐츠계에 어? 올 사람이 없는데 오늘? 이동완 교육생! 어? 이동완 교육생! 어? 어? 가시나요? 어? 왔다 가! 야 잠깐만 야 우리 성공했나봐 야 시즌 2야 야 성공했다 야 야 이 의자 너무 좋다 아이고 의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편해지네 아니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냥 잘 팔린다고 우리가 잘 팔린대? 네 야 일단 이거 박수 치고 시작해야지 야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새 단장을 해서 지금 야 이거 뭐야 아니 일단 야 뭐야 이거 강남으로 넘어왔어요 이사를 했잖아 우리가 원래 거기는 이제 약간 뭔가 새 들어서 거기서 이제 쓰다가 카페를 한쪽 구석 자리를 저희가 새 들어서 쓰다가 야 이제 당당하게 이제 스튜디오를 우리가 또 미술팀 미술팀이 생겼어 미술팀이 생겼어요 좀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네 동해마은요 핫 듀오 아니 왜 레트로한 게 좀 있지? 왜냐면 봐봐 선풍기랑 우리 옛날 사람이라 그래 나인데 맞춰가지고 우리 라이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약간 좀 편안하게 제일 좋은 건 집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좋다 섭외할 때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네 아니 어딘데 아니 우리 강남 쪽이야 야 금밤 와 왔다가 아니 뭐 그냥 너 이렇게 잠깐 들려 어 그치 이제 돼 여긴 이제 돼 어딘데 어 이거 군처야 야 들려 어 잠깐 왔다가 이게 된다고 영상 위에 딩고도 딱 적혀 있을 거예요 하이 딩고 디디딘 딩고 딩고가 그 이제 콘텐츠계에 어? 올 사람이 없는데 오늘? 이동훈 교육생 어? 이동훈 교육생 어? 교교관으로 왔는데 안 일어나가? 아 저는 의경이라서 팔관무자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? 내가 아는 사람은요? 어? 가시나요? 어? 어? 저희 교육센터에서 오오오오 같이 노래했던 호? 호석이! 뭐야? 뭐야? 호석아! 하시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우리 거기 후반기 교육에서 너가 기타 쳤잖아 제가 노래하고 제 친구가 기타를 그래! 반갑습니다 뭐야 갑자기 아니 오늘의 게스트 게스트야 오늘? 야 아니 근데 이게 좀 커졌네 그때는 좀 말랐었는데 나 쪘어요 방금 들어올 때 못 알아본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거 보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호석이 갑자기 호호호 호 호석이 제 첫 교육생이셨어요? 아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그때? 그때 제가 형님 사진도 몇 개 찍었는데 제가 전달해봅시다 아 맞아 필카로 찍어졌어 아 그 휴대폰 사진은 잘생기셨어 아 도착해서 이제 바로 그래 야 못 알아볼만 하잖아 아예 다른데? 그래 이게 댕기랑 생기니까 아 야 이거는 되게 학생회장때 와 이때 목소리 병아리 같다 병아리 아 진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했어 맨 마지막 날에 퍼주니어 메스피 아 데빌 쏘리 쏘리 쏘리라 이런 걸 했다고 그..그건 알겠는데 여긴 왜 아예 아 딩고를 어쩐잖아 어쩐 일로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신다고 아 아 딩고 군인 회사예요? 예예 제가 지금 딩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딩고 아니고 댕기 아니에요? 댕기 댕기 씨 아니에요? 보통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이 댕기 그럼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요 요즘은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겠어 코바 댕기잖아 댕기 딩고 댕기 언제 언제 입사한 거야? 올해 4월에 입사 아 우리 꽂아주신 거예요? 어느 정도 입김이 있었던 거예요 입김이 아 이게 확실히 밥 한 번 사고 밥 한 번 사고 아 그래요 진짜 좋아 오늘 뭐 어떻게 뭐 더 있을 거야? 뭐 어떻게 뭐 계속 하시는 거예요? 좀 구경하고도 되나요? 그건 안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안돼요 딩고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I love you 딩고 I love you 딩고 I love you 딩고 딩고 우리 붙어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나는 오늘 그 첫날이라 꽁투 준비한 줄 알고 사람 인연이 또 이렇게 또 만나네 와 초심 찾으시라고 저희 준비해 볼게요 아 진짜 초심 찾자 아 찾아야지 초심 찾자 찾아야지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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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